권옥수라서 억수를 잘한다. 권옥수가 웃겨. 그리고 여기서 저 사람 하나만큼 벌써 볼 거 없어요? 아이고, 고구마구마! 큰일 났네. SN 보러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배도 고프고 배고픈 게 오바이트 나오려니 어째서 끄나요?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. 내복이 무슨 난리냐? 이거는 방송국 주차장이냐? 응. 주차장도 그냥 바닥도 뻔덕뻔덕하네. 요건 그 여기 엘리비터도 막 텔레비전 나왔나? 요새 있어. 어? 요새 있어. 그래? 아 내가 오늘 권옥수버를 안 나왔는데 지대로 보고 갈려고 먹었다요. 나 이거 다음에 또 온따라. 다음에 뭐 던다고 하네? 이거 끝이라고 하네? 나문대기를 막 후드려 편리한 거밖에 없거든. 낫다. 실감난다 야. 고구마 그만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이거 찾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 이러면 이 분 어디 고구마 가졌어? 하하하하하하 이건 혁수입니다. 그래? 네. 억수가 아니다? 혁수. 그게 제가 저희 프로그램 뒤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저 제일 재미있다고 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네. 네. 재밌었어요. 너무 감동이었어요.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거는 제가 젤리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젤리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라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근데 손녀예요? 그러니까 손녀. 네. 입에 맞으시죠? 진짜요? 작게 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. 맞도록 생각해요. 하하하하 그러니까 억수라 억수로 재미있었다고. 네. 억수로 재미있어요. 하하하하하하 한 번 안아드려도 괜찮을까요? 아니요. 핸드폰 하나 하고 하하하하하하 한 번 사진도 찍어주세요. 저도요. 저희 매니저가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웃어. 고급해요.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나는 많이 웃음이 없어요. 냉랭해서. 하하하하 진짜요? 네. 제가 본 영상에서는 하하하하 웃는 것 밖에 못 봤거든요. 아니요. 우역수를 본 게 엄청 웃음 나오거든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또 재밌는 걸 많이 할께요. 이제 인사밉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천연대로 모셔야될게요. 저희는 이제 네. 아 이제 네. 네 이제 해볼게요. 네 상방송이라서 본원 나도 떨리더라. 신물로 본 게 너무 잘 하더라. 고농수가 잘했지요? 엄청 알았어. 짱이었어. 뭐가 재미있었어? 응? 그 재수들 놔갖고 고농수랑 나갖고 재수들하고 피곤이가 그.. 그거 큰 거 아니잖아 그거 재밌었어 오늘 눈알이.. 나 트레이마밖에 어쩌고 누나.. 오늘 본 신이 눈알이고 튀어나왔구먼 어쩌고 눈 돌리면 눈꺼.. 꺼멍창에 히히히.. 막 내 돌아가더라 신불로 보면 더 컸어 눈알이 야 이거.. 이거 뭐야 이거 지금? 셀리? 응.. 젤인가 젤인가 이거 저게한테 탔다 선물.. 점을 얻었다 권옥수 권옥수인가 나 그럼 수은건데 똑바로 못 얻었다 권옥수 왔어야지 여기 탔다 조금만 잘하면 심행려면 더 잘하겄어 심행려면 깨임도 안 넣겄어 엄청 잘했어 옥수야 이름 그대로 너 때문에 이름이 옥수인지 나옥? 쑥으로 재밌게 보고 간다 아 왜 졸려? 안 졸려 지금 눈 감고 있잖아 그냥 걷는만 감고 있어 졸린 거 아니야 그게? 졸린 것을 다 듣는거지 졸리면 기대서 자 아니 안 졸린다니까 염병 말고 저리 쫓아 그만 찍어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냐고 안 졸린데 내 눈 내가 감는데 네가 실기하고 있어 눈 뒤집어 깠는데 눈 뜯는데 네가 눈 상하냐 아 저리 가요 하하하하하